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제 현직 당대표인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현직이기 때문에 좀 우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있고 그다음에 또 이재명 씨 주변에는 또 열렬한 그런 지지층인 개딸그룹들도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 좀 위안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송영길 씨는 전당대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크게 부담 없이 아마 이번 사건을 낱낱이 파헤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아주 초조 안 하겠습니까 초조하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한 일이 없으면 초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한 일이 있으면 고통스러운 거죠 그건 아무리 강심장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고통스러울 거라고요 송영길 씨 이런 반응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저는 처음 들었는데 물극필반 물극필반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사자성어 가운데서 물극필반은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작은 제목으로 송영길 씨가 사건을 보면서 내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사필귀정 모든 일은 오른쪽으로 그냥 돌아간다 이야기죠. 물극필반 물극필반이 무슨 이야기인지를 보니까 송영길 전 대표는 송영길 전 대표는 자신을 향한 압수수색에 대해 묻는 보도에 사자성어인 물극필반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심경을 피력했다. 물극필반이 뭔가 하면 보니까 물극필반 모든 것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돌아온다. 사물이나 형세는 고정불변된 것이 아니라 흥망성서를 반복하게 마련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검찰의 압수수색 등으로 자신이 궁지에 몰린 상황이지만 곧 상황이 반전될 것이라는 전망과 기대를 담은 발언으로 보인다. 물극 어떤 사건이나 현상이 한쪽의 극단적인 상황 절정에 이르게 되면 반드시 돌아온다. 이런 거니까 정권가에서 유행하는 그런 사자성어 사자성어 아니면 어떤 분이 만든 용어는 만곡필상이라고 표현하시던데 골이 깊으면 반드시 주식 가격은 올라간다. 필상 그거는 사자성어를 떠올리게 하는 물극필반 곤혹스러울 겁니다. 지금 상황은 송영길 전당대표는 물극필반이라고 하지만 여러분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뭐 이런 게 떠올랐습니다. 사필귀정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대로 돌아간다. 사필귀정 우리 속담으로 하면 뿌린대로 거둔다. 돈 봉투 본인이 직접 여러분들 자금 모아가지고 뿌리지 않았으면 하나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강래구 씨나 이정근 씨나 윤관석 여러분 삼선의원이 돈 뿌리는데 그 사람들끼리 했으면 송영길 전당대표가 뜰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걱정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일이니까 충성심에서 이런 발로 된 일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간주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사건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대표 경선에서 승리함으로써 누가 가장 큰 이익을 누리겠습니까 송영길 씨가 가장 큰 이익을 누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송영길 씨가 가장 큰 이익을 누리고 그 밑에 이정근 씨나 윤관석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부스러기 정도를 먹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뭐죠 송영길 전당대표가 몰랐을 리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정치인으로서 가장 위험한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부분에 피를 묻힐 수 있는 현역 의원들은 없는 겁니다. 송영길 씨가 알았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정근 씨하고 강래우 씨 등이 여러분들 돈을 확보해 가지고 뿌린 것은 일부분에 불과할 것이다. 송영길 씨가 자금을 조달했을 가능성은 예측근데 상당히 높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지 않습니까 사필귀정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송영길 씨의 물극필반에서 제가 떠오르는 그런 사자성은 진퇴양난인 거죠. 힘든 겁니다. 이러기도 힘들고 저러기도 힘들고 무척 혼옥스러운 그런 상황에 송영길 전 당대표가 취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 참 잘나갔지 않습니까 세상 일이라는 것이 너무나 잘나가고 이렇게 하면 사람의 심성은 상당히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에 자신의 잘나감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취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아무리 당대표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도 돈을 쓰면서까지 당대표가 되면 걸리는 경우는 거의 뭐 끝장나지 않습니까 정치신명이 586 운동권 가운데서 이런 잘나가다가 추락한 사람들이 안희정 씨도 마찬가지고 뭐 여럿 있지 않습니까 진퇴양난일 겁니다. 무진장 힘들 겁니다. 송영길 씨 때문에 한숨 돌린 사람은 이재명 씨겠죠. 뉴스가 분산되니까 그만큼 조금 안도의 한숨을 쉬겠죠. 사자성어 가운데 또 하나 떠오르는 것이 사면 초과입니다. 사면이 모두 적에게 포위되거나 누구의 지지나 도움도 받을 수 없어 고립된 상태를 잃은 것이다. 지금 송영길 씨의 상황이 아마 그럴 겁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거죠. 이제 언론 대책이 필요하니까 원내 의원인 김의겸 씨에게 부탁했다가 여론의 집중 포화를 받았다 않습니까 단기필마로 이제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검찰은 이재명 사건에 비해가지고 송영길 사건은 빠른 시간 내 바닥까지 여러분들 파헤칠 가능성이 엄청 높은 거죠. 그리고 송영길 씨 사건을 파헤친 건 비교적 구조가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업가 박우식 씨가 남긴 녹취록도 있고 이재근 씨는 너무나 상세하고 알뜰하게 녹취록을 남겼고 또 뭐 지금 이야기되다시피 이재근 씨가 노트까지 여러분들 만일 사실로 확인되게 되면 그럼 뭐 빠져나갈 가능성이 없는 거죠. 나건혜님 말씀처럼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잘 나갈 때 한 사회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잘 나갈 때 조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결국 뭐 그동안 성성장구했을 거 아닙니까 술술 풀린 거죠. 그 세상을 여러분 술술 풀리고 성성장구하고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 갖게 됩니까 세상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그냥 세상을 우습게 보니까 선거도 도독질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죠. 사실 뭐 이런 거 여러분들 별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도독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돈봉투 좀 돌린 거 보다 훨씬 더 뭡니까 악질적인 품질에서 표를 도독질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검찰로서는 아주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민주당 소속도 아니고 전직이고 국민들은 뭐 열아같이 있죠. 송정길이가 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화끈하게 여러분들 파헤 쬐야 되는 거죠. 반대로 이제 이재명 씨가 좀 덕을 보게 됐네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뭐 큰일은 안 불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사건도 이게 참 만만치 않은 사건이 이재명을 통하는 바로 가장 근접한 문을 김만배 김인섭 정진상 김용 이런 양반들이 딱 그냥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화영 그런데 이제 확실히 다른 것은 송정길 씨는 송정길로 향하는 그런 문을 지켜줄 사람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 가운데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